오늘은 항암효과에 검증된 지칭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칭개는 국학과 식물로 국내 전역에 자생하고 상처가 난 곳에 잎을 짓지어 바르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쓴맛이 매우 강하지만 민간에서는 들라물로 식용하며 고마체와 니오체라는 양명을 씁니다. 성질은 차거나 평안성질을 지녔고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독성작용은 없습니다. 지칭개는 구황본초에서 치료와 정창에 달여서 내복하거나 탕액으로 씻으면 잘 낫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꽃과 잎을 뜯어서 종양의 목적으로 쓰고 두통과 기침, 이누염, 임파선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변배출작용이 우수하여 노폐물이 체내에 자꾸 축적되는 요독증과 소변불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꽃이나 지상불을 그늘에 말려 차로 우려 마시거나 또는 가루약을 만들어 하루 2회씩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안의대 특허내용에는 면역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및 인산화의 증가를 억제하여 염증치료제 개선을 위한 조성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만약 체내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심하면 치매와 통증 심혈관질환 등의 각종 합병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현재 항염증 치료약물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합성 제재들로서 체액의 저류와 부신 억제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층계는 세포독성이 없는 천연물질로 별다른 부작용 없이 각종 염증을 없앨 수 있고 특별한 의약품 첨가나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층계 꽃에서 추출한 실리마린과 세스키터펜낙톤의 세포독성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과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상세포에서는 항도련 변이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꽃에 함유된 세스키터펜낙톤물질이 특정한 림프구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탁월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장암과 대장암, 유방암, 신장암, 전립선암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암치료를 위한 약초로 자주 배암 및 처방에 응용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폐암세포 실험에서는 독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저해활성이 높게 작용되었는데 이는 지층계의 강한 쓴맛이 암세포 3회료과와 동시에 여러 병을 치료하는 데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지층계는 전국에 들과 산에 아주 흔하기 때문에 암치료 및 예방을 위해 피르시에 찾아 먹으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층계는 부위별에 따라 사철수시로 채취해서 약용으로 쓸 수 있고 여름에는 꽃이나 지상불을 잘라서 차나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쓴맛이 모든 식물종 중에서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바짝 건조시켜 약재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건초는 하루 기본 3,5g에 물 700ml를 붓고 주기적으로 달여드시면 되고 이때 단맛을 내는 감초나 대추를 넣으면 쓴맛이 중화가 됩니다. 꽃은 약성이 한참 오르는 지금 이 시기 때 채취했으면 되고 특히 환경오염이 없는 곳에서 채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층계 꽃에는 벌레와 진딧물이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물에 몇 번에 걸쳐 깨끗이 씻은 후 그늘에 말려 쓰셔야 합니다. 말린 것은 그냥 달여서 먹기도 하지만 소태 한번 찌어 쓰거나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 차로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지층계는 지금까지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평소 냉증이 있거나 위장이 허약하신 환자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